나는 고양이 탐정, 고양이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한다. 그리고 오늘은 간만에 힐링하러 왔다. 우울해, 난 너희가 반갑다. 반갑다는 이야기가 아니야. 네? 불어? 이 녀석들, 너한테 할 얘기가 있대. 그 귀여운 녀석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. 여기야. 여기가 그 장소구나. 확실히 덤블도 있고, 어미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야. 출산을 앞둔 어미들 말이지. 왓슨, 너야? 아니, 저쪽인 것 같아. 아프고 괴롭다는데. 설마. 뭐야? 멈춰! 아무도 다가오지 말아달래. 출산 중인 것 같아. 그래, 카페의 오영재들. 자신들이 태어날 때 누군가 구경하는 바람에 엄마가 자신들을 낳으며 도망가야 했다고 그랬어. 지금 이 상황도 똑같아.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? 그래, 맞아. 방법이 있어. 왓슨, 가자. 이건 뭘까요? 어미길 고양이 출산권 보장에 따른 표지판 설치에 관한 법률적 해석입니다. 인증 도장 찍어주시죠. 타당성이 있어. 진혜. 네. 생각보다 금방 설치하네. 근데 하나만 설치할 거면 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든 거야? 에휴, 무슨 소리야. 이제 시작이지. 이제 시작이지.